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이게 쌍방 이게 이게 좋다니까 나무대가 해요 빛이 있나? 조명 아 빛이 없어 각도를 틀어서 아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멀쩡하게 있을까?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? 그러고 있습니다 다리만 살짝 수마셔도 수마셔도 잘 보이나요? 2층에 앉아 2층인 줄 알았어요 거의 못 와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제 깜빡할 뻔 무츠컷은 레트로한 한쪽으로 서있는게 전신으로 오케이 화액이랑 블랙처럼 화액이랑 블랙처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화액이랑 블랙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? 갈배 뭐라도 해야 되나? 매놉다 매놉 아 매놉다?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거야?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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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아노멜레아병은 뻔하잖아 아 좋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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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왕자씨 이쪽도 이쪽? 이쪽으로 여기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 돌아다니던데요 하하하하 원작자가 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르죠 친절하게 하하하하 땀노도절망도 모두 앗 tief 하하하하 사실 상치 움직이지 않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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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늘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늘었다기 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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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덥다 많이 더우시죠? 마지막에 한 번 더 덥고 끝내야지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 이 노래를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어 그럼 함께 해야지 다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마무리